유니트 7 유니트 오 좋아 좋아 야 경호 몸무게 못해요 원래 처음에 얼마나 썼어? 78 75 지금 75.6 75.60 3kg 3.4kg 빠졌어 줄리닝이 올라가 줄리닝이 원래 올 때 얼마나 썼어? 96.5kg 아 너 96 넘어? 94.2kg 2.3kg 오리형도 빠졌을 것 같아 오리형도 얼마인데 볼은 홀치키스인 것 같은데 원래 69kg 69kg 했다고? 70.7kg 짜셨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야 마이크 마이크가 3kg 형 내가 봤을 때 에이스들만 에이스들만 빠졌고 나랑 슬립이 안 뛸게 슬립이 아 슬립이 안 뛸게 원래 아까 69라고 있습니까? 69 69인데 지금 70.4kg 겁나 먹었어 네 맥크 0.4kg입니다 먹어서 그래 형 몇kg였어? 83.5kg였습니다 4.85kg가 됐네 진짜? 네 또 감사 83.5kg인데 지금 85.5kg 2kg 쪘어 지금 85kg 56kg